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어제 같은 경우도 아마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과 또 미국의 나스닥 다우, 미국 시장 빠졌고 우리 걱정 엄청 하면 오히려 살짝 오르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걸 추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입방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제도 살짝 그런 얘기했는데 전략 후강의 패턴, 아침에 안 좋아, 그다음에 오후에 들어. 이런 일들이 2월에 들어서 꽤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어제는 아침에 좋았다가 살짝 내려가다가 다시 들어, 특히 코스닥 같은 거. 코스닥이 1% 이상 올랐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거 걱정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그런데 또 간밤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미국 주시장의 하락의 주역은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루시드 이런 거거든요. 다 7, 8%, 테슬라 7% 빠지니까 저게 사실 시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700슬라가 됐단 말이에요. 1,000슬라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테슬라도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랜만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등에 성공했죠. 그리고 어쨌든 코스닥의 어떤 외국인 매도세가 1월달에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일단은 좀 잦아들면서 우리 박병창 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기금과 투신. 여기서 사자가 들어오는 날이 꽤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비교적 어제 그러고 와 조선주 뿜어버리더만. 10% 한조회 어떻게 됐나? 한조회도 한 6%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조양. 한조회 말고. 한조양. 한조양. 그리고 미포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라고요. 어쨌든 진짜 오랜만에 조선주,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거의 10% 안팎의. 하루에 그렇게 오르는 경우 참 드문데. 굉장히 드물지. 그런데 왜 그러면 그저께로 안 올랐을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 정도의 특기한 어떤 시황이 연출이 됐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잠복해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뭐 오르는 건 이무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야 되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선주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업종군이나 테마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증시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가운데도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투자자 군들이 거기에 집중해버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쏠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제 제가 보니까 일부 조선주 이런 데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과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하게 되는. 이은태 KB 증권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장기화되더라도 주식시장의 영향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기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 즉 기업 이익의 영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부분 단기에 반영이 됐다. 물론 이 얘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이 평상시하고 다르잖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에 악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터졌을 때 그거는 전혀 다르다. 유가가 만약에 지금 4, 50불 수준이라면 당신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뭐 진짜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때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애널리스트는 조금 평온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장현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국지전 진행 및 갈등의 장기화를 기본 시나리오로 제기한다. 그 얘기는 뭐냐.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그래서 이 경우에 양치의 물미 접성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극단적 변동성 확대는 없을 것이다. 물론 너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지금까지 주시장의 큰 변동성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크라이시스가 오지는 않더라.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무기 자체가 제네식 무기에서 첨남무기화되면서 양강 세력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간의 어떤 전면전이라는 건 사실 인류의 공멸 아닙니까? 아유, 그건 있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리고 일단 진격하라 그랬는데 진격했는데 전투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뉴스 3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상태. 계속 그냥. 물론 미국의 제재, 유럽의 제재가 불편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유가가 그냥 유지되면서 그냥 계속 긴장감을 주는 상태. 그건 푸틴의 입장에서 자기 존재감이거든요. 그런 상태를 원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미국과 한국 시장의 최근 며칠 사이에 어떤 상황이 조금은 디커플링. 예전에는 디커플링이라는 게 미국만 오르고 한국은 안 오르는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그런데 역 디커플링? 역? 아니죠. 그냥 디커플링이라고 해야지. 그냥 디커플링. 디커플링이라는. 그런데 왜냐하면 디커플링은 없어요. 사실 미국 시장 빠지는데 우리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양 국가 시장에 특히 나스닥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의 갭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갭을 메우는 작업들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전기차 업종 이렇게 크게 빠지죠. 예를 들면 또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유행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줌이라든가 펠런티아라든가 펠런티아라든가 이런 주식들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서도 어제도 김한인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는 솔직히 좀 신뢰하거든요. 어떤 거죠? 수익성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밸류에이션 버블이 생긴 권역은 주가지수하고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잦아들 때까지는 그쪽 동네 가서 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주식들의 어떤 시총에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주식시장과 연동하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그대로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몇몇 전문가들은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디커플링이 심하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만 너무 좋아하고요. 미국 되고 한국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재작년에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재작년에 연간으로는. 올해는 오히려 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 시장이 더 좋을 거라고 예측했던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서 그런 마크 소리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테슬라와 지금 리비안 등등 미국 전기차 업체가 꽤 안 좋았습니까? 어제 이쪽 업종이 그냥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어요. 테슬라가 7%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764.04달러 이렇게 돼서 동담사무사 하는 얘기입니다. 700슬라가 됐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죠. 리스크가 부각이 된 거죠. 백악관을 정조준에서 비난을 해버렸어요. 머스크가? 네. 백악관이 전기차 업체 CEO 회동에서 테슬라 CEO만 초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일론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전기차 업체 CEO 회동을 했는데 대표 업체 CEO...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거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테슬라를 조사하면서 기업의 비밀도 함께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SEC, 우리로 치면 감독원, 금융위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왜 우리 기업 비밀까지 노출하냐. 이렇게 된 건데. SEC를 테슬라가 고소를 했어요? SEC가 일론 머스크를 고소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나라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무부와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융시장에서. 그 재무비라는 게 사실 정부를 금융시장이나 경제권에서 통칭할 때 재무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부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좋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테슬라의 성장의 배경에는 미국의 어떤 정부의 지원,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 이런 데들이 지원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테슬라가 있었겠냐 이런 생각이 두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을 제가 한번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2008년 금융위원회에 거의 진짜 망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망하는 위기에서 진짜 극적으로 살아난 게 스페이스X 있죠? 스페이스X의 나사가 비교적 큰 오도를 줘요.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테슬라도 함께 좋아진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이 SEC와의 일론 머스크 간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테슬라 주가에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비안의 경우에도 조금 다른 의미에서 장애물이 생겼는데 리비안은 사실은 공장을 신설해서 미국 내의 어떤 케파를 늘려야지만 테슬라 류의 주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지아주의 연산 기준으로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게 조지아주의 제2공장을 50억 달러를 들여서 짓겠다는데 이것도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공장 부지 주변의 커뮤니티에서 우리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들어오지 말라고. 환경 문제 뭐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지아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곽지구의 어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뭘 만든다고 하면 서로 유치를 해가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아시잖아요. 테일러 씨 해야 할 거냐 오스틴 해야 할 거냐 서로 인센티브 주고 세금 깎아주고 한다는데 이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소통의 부재더라고. 이 조지아주의 이 카운티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뚝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네. 그리고 여기가 전형적인 농촌 전원인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 물론 조건을 더 유리하게만 협상을 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건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비안의 생산 어떤 캐파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루시드도 6%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각자의 이유는 있죠. 배각관과 싸운 거, 조지아에서 공장 안 되는 거, 루시드는 막내니까 같이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미국 시장과의 한국 시장의 디커플링이 상징하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금리가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랐을 때 이런 성장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인색해질 가능성이.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물론 테슬라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런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혹은 이런 유의 성장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인색한 그런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어제 테슬라를 비롯한 리비안, 루시드를 이렇게 크게 빠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백악관 안 부른 거는 노조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이런. 노조가 없나요? 아마 테슬라는 노조가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바이든의 어떤 불만? 혹은 이런 것들이 아니겠냐는. 바이든은 민주당 정부가 노조.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분야에 노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고요. 그리고 24일 오늘입니까? 오늘 열리는 금융통화. 오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주열 총재 임기 8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세간의 관심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거죠. 일종의 이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동결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두 번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죠. 한 번 더 올리고 퇴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너무 두드러진 그런 결정이나 코멘트를 하고 나갈 이유가 없지 않냐. 전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은 총재들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는 강성 발언이 없이 온화한 기조로 그간의 소외를 밝히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도 정통 한은맨이거든요. 외부에서 가신 분이 아니고 한은에서 입사해서 쭉쭉 올라가서 부총재, 보호 부총재 하시다가 총재를 8년 했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8년 한 총재가 된 격입니다.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도 연임을 한. 40몇 년 만이라면서요? 그런데 평가는 좀 엇갈려요. 한은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한은 내부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은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너무 이제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임기 말 그러니까 한 6, 7개월 동안의 어떤 강한 스탠스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요즘엔 좀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선제적으로 한 거는 비교적 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대선이 한 2주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수위가 되고 또 5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돼 있다면 그 시기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이제 과연 누가 그 공백을 메울 거고 그다음 한국은행의 수장은 누가 될 건지. 그리고 그 새로 임명되는 한국은행 총재의 스탠스는 과연 뭘 건지. 지금 몇 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을 제가 구두로 지금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조금 강성. 그러니까 강성이라는 게. 매파? 네. 매파적인 분위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긴축의 모드 그리고 금리를 조금 올려서라도 금융 불안정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를 다스리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주열 총재의 지금의 스탠스가 어쩌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 후임자에 의해서 이어지는 상황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있을 이 금통이 얘기는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음. 10시쯤. 아. 그럼 보도되는 게. 네. 10시여간. 10시 반. 그 정도면 나올 겁니다. 오늘 저녁쯤엔 그럼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광고 듣고 와서 박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정말 참고로 말을 계속 mock해 내부에서 내 입 덩latte 전부에서 너 añ Discharge